안녕하세요 프랭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A하면은 에 라는 발음 공부하신거 기억나시죠? 때에 따라서는 근데 A가 A 발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 A 긴 모음 소리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앞에서 공부한걸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영어는 알파벳마다 각각의 소리가 있어요 A는 에 또는 아에 가까운 발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특히 오늘 배우는 법칙을 공부하시면 아 때에 따라서 이 A는 알파벳 발음인 A 발음이 날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죠 보면은 DAT라고 있어요 D는 D 발음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쉽죠 원래 A는 무슨 발음이요? A는 에 T는 T E는 에 그래서 내 테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이 맨 뒤에 E가 있고 이 맨 뒤에 E가 있고 그 앞에 자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모음이 있을 경우에는 이 A가 A 발음이 아닌 긴 모음 소리 A 발음이 나요 그리고 맨 뒤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DATE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DATE 좋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선생님? 그냥 한글로 영어를 쉽게 읽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너무 초점을 둬서 공부하지 마세요 얘가 없어져도 이제는 읽을 수 있죠 A가 A 발음이 나서 읽으면 DATE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DATE는 뭐 DATE 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I want DATE YOU 너랑 DATE 하고 싶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자 다음 단어예요 얘도 어렵지 않죠 A는 A 발음 B는 B L은 L E는 한 번 더 올라가죠 A 그래서 ABLE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얘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왔어요 어떤 프랑스어에서 왔냐면 H A B L E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H 발음이 없어지면서 넘어가면서 이 A 발음이 어떻게 바뀌었다 A 발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랑스어를 찾아보면 아블러 A 발음이 나죠 그러면서 맨 뒤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소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겠네요 ABLE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철자를 읽는 거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무수한 예외 법칙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다 규칙으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원칙 공부하고 이런 단어들은 그냥 하나씩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알려다보면은 여러분은 음성학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영어 읽는 거에 초점을 두면서 아 이거는 프랑스에서 와서 이 A가 A 발음이 나는구나 라고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ABLE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ABLE 그래서 이 뜻은 뭐 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요 I am able to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읽는 거에만 지금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T는 무슨 발음이에요 T는 T 발음이죠 이 R 발음은 혀가 천장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입술 모양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R R 요런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면은 어가 들어간 리을 발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리을 발음 아니에요 T 읽어볼게요 T 좋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읽어줍니다 원래는 에 이 에이는 에 발음 Y는 이 발음 이렇게 쓰나 이거를 에이 이렇게 쓰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트레이 각각 읽어주면 돼요 Y는 이 발음입니다 트레이 이러한 이러한 바로 쟁반이 됩니다 여러분 컵 담을 때 쟁반이 필요하죠 I need a tray 이렇게 가시죠 자 다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P-A-I-N-T입니다 자 P는 무슨 발음이에요 여러분 P는 푸 발음이에요 모음이 두 개네 A-E-I-O-U 얘가 영어에서 모음입니다 얘가 모음이 두 개가 겹친 걸 우리는 두 개의 모음 이중 모음이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원래는 없어요 100%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뒤에 있는 건 여기서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길게 A 발음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A-I N은 N T는 T 읽으면 Paint 짠 이러한 Paint 보이죠 Paint입니다 동사로 Paint 치를 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I want Paint The wall 하면은 이 벽을 Paint 치를 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A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발음이 나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Paint 아 좋아요 여러분 잘 하고 있죠 요거 읽어보시죠 D-A-T 시작 Date 얘 갑니다 시작 잘 읽고 있죠 T-R-E 하면은 이러한 쟁반 쟁반 같이 둥근다 요건 아니에요 자 다음 요거 에바름 아니에요 애는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아 여러분 아주 잘 했습니다 Able 여러분 여기 아기가 있어요 아기 옆에 이불이 있네 Able Able 아 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갑니다 어렵지 않죠 읽으면 Paint Paint 이제는 여러분 각각의 알파벳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저랑 공부하니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계속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B는 B 발음이에요 A는 L 발음 S는 S I는 E C는 C 그래서 읽으면 Basic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asic은 이렇게 제가 배고플 때 이렇게 음식 들고 이렇게 가는 Basic이고 여기서는 잘 보시죠 얘가 모음이죠 자음이 나옵니다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또 모음이 있어요 그럼 얘를 길게 소리를 내준다 이런 법칙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A 발음이 아니라 어떤 발음이 난다 긴 모음 소리 A E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읽으면 Basic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Basic 기초 기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asic English 이거를 어떤 분들은 Basic 보다는 Basic 약간 지읏에 가까운 발언도 하는 분도 있어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갈게요 P A I N 어렵지 않죠 P는 P A는 E I는 E N은 N은 읽으면 Pain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모음이 두 개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안 나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칙을 알려주면은 모든 분들이 모든 영어 알파벳을 하나의 원칙에 넣으려고 해요 이거는 한글이 아니어가지고 예외 교칙들이 너무 많아요 저랑 같이 기본적인 원칙 배우고 하나씩 하나씩 예외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읽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영어를 절대로 읽을 수 없어요 왜냐 한글처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영어는 아닙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해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거를 길게 하죠 얘는 A 발음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에이 하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비슷한 발음이에요 우리 귀에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읽으면 pain 고통이란 뜻이에요 I have a pain 니 얼굴 pain이야 재밌죠 요런 뜻이 pain입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노 페인 노게인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통이었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다음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허서님 이거 단어가 너무 길어요 길어도 저랑 같이 하면 껌입니다 D는 무슨 말이에요 D는 느 I는 E S는 S P는 P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L은 르 A AY 우리 위에서 공부한 거 AY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A E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큰 의미 없어요 읽으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이거 한글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 선생님 이거 이런 한글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한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읽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읽으면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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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갑니다 디스플레이 좋아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하면은 전시라는 뜻이에요 전시 그냥 이런 게 있다 여러분 뜻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길어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S는 S T는 T A는 A T는 T E는 E O는 O N은 N 그래서 Statidon Station 이런 발음이 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TION에 주먹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먹 딱 쥐고 주먹하고 읽고 있죠? 잘 보세요 TION은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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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션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TION이 나오면은 션에 가까운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 station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 I가 모음입니다 모음 여기도 모음이죠 중간에 자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길게 소리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A E 발음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TION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션에 가까운 발음이 난다 그래서 읽으면 station 한 번 더 할게요 station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station 하면은 머물다 난 stay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춤 머뭄 이런 의미 그래서 여기란 뜻도 돼요 그래서 천안역 하면은 천안 station this is 천안 statio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한 번 저랑 같이 읽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읽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시작 basic back to the basic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basic sick 해도 되고 zik 해도 되고 큰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이거 읽어보죠 시작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얘를 읽으면 station 여러분 잘 보면서 읽는 연습에 조금만 더 신경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얘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pain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단어 뜻 단어 철자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그냥 재밌게 읽고 이 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이 강의 시간 읽고 느끼고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한 번 마지막으로 이거 단어 읽는 연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면은 여러분도 영어 읽을 수가 있어요 자신감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 번 가볼게요 얘 한 번 읽어보죠 앞에서 공부하고 잘 생각하면서 시작 시작 그렇죠 basic 또는 basic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읽으면 얘 읽으면 얘는 프랑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able 이 된 거예요 우리 able 있네 그거 기억하시죠 able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얘는 display 그래서 ay 발음이 중요합니다 ae 각각 읽어주면 돼요 display 좋아요 자 얘는 쉽죠 얘는 껌입니다 읽으시면 date 이 t 발음할 때 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date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읽을게요 이 데이트가 우리 이제 여자친구랑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도 되지만 짠 이 대추 이 대추 야자를 데이트라고도 한다 이 정도도 기억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얘 읽어보죠 준비 시작 그렇죠 t i o에는 션 발음입니다 스테이션 이렇게 발음이 나죠 이 a 발음이 있다는 거 모음이니까 a예요 자 얘는 어렵지 않아요 시작 그렇죠 paint 어떤가요 여러분 저랑 읽으니까 정말 하나도 안 어렵죠 너무 쉽습니다 얘도 읽으면 tray r 발음만 조심하면 돼요 자 이렇게 쟁반 tray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허 그렇죠 pain 이렇게 a i는 a 발음이 난다 오늘 공부한 거 여러분 a는 a 발음 a 발음 다른 소리들이 있지만 오늘 공부한 거는 a 때에 따라서는 a가 a 발음이 나는 거다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 저랑 같이 하나씩 보면서 차근차근 영어 읽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너무 영어 읽기를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글처럼 한 번에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영어 체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천히 기본적인 알파벳 외우고 나서 저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읽는 연습을 하다보면 나중에 이 영상 몇 개 몇 십 개 쭉 보고 나서 와 내가 영어를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네 라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어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정말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학습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 읽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배우고 싶다 이 아래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스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